버스 트위스트의 지인분은 SF9 축하합니다 버스 트위스트의 SF9의 소음 들어볼게요 와우 네 아 정말 이렇게 또 1위라는 영광을 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선 우리 한성은 총장 프로듀서님 한승은 대표님 정춘선 대표님 김유식 전문의 조상한 사장님 정말 끝까지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상을 만들어준 우리 판타지 너무 고마워요 원래는 이 앞에 우리 판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타지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우리 판타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우리 판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고 1위에 걸맞는 그런 SF9이 되도록 노력할테니까요 항상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판타지 정말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희 여름연기가 날 춤추기에라는 곡으로 컴백을 해서 오늘 더쇼에서 처음 1위를 했는데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열심히 나무날 통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회사 FNC 식구들 그리고 스탭분들 판타지 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네 SF9 더쇼 초이스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랑향이가 넘치는 앵콜분들도 기대해주시고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 더쇼 국회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케이팝에서 확인하시고요 올여름 아직 휴가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께 페스티벌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7월 25일 26일 이틀간 펼쳐지는 최대 K-POP 축제 온택트 드림 콘서트를 주목하세요 안방 1렬에서 즐기는 드림 콘서트 커넥트 T는 7월 25일 26일 저녁 9시 더케이팝에서 생중계됩니다 올여름 인싸가 되고 싶다면 드림 콘서트에 놀러오세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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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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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break 1 by 2 전체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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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nen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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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부터 또 저 향이 샷 다시 춤을 출래요 보여줄래요 난 궁금해 여름 향기를 춤추게 해 이 기분을 취해 여름 향기를 춤추게 해 이 분위기를 맞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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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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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더쇼 초이스에 SF9 받기 위해서 너무 기쁘고요 더쇼에 또 이렇게 나중에 또 1위 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는 SF9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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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